아 그래서 암튼 저는 그렇게 20개월 때는 그렇게만 해도 바라가 나와요 여러분 그 골든타임을 왜 놓칩니까 그런데 왜 36개월부터는 힘들어지냐 그러니까 거부를 하거든요 이제는 틀어줘도 아 틀지 말라고 그러고 영어로 엄마가 are you hungry? 그러면 엄마 한국말 해 막 이러거든요 그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를 뽑기 위해서는 엄마가 예전에 했던 노력에 두세 배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게 힘든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엄마들이 가사 노동도 해야 되고 남편과의 신경점도 있고 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 하겠다는 애를 붙잡고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라방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36개월 전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이에요 꼭 하세요 36개월 전까지는 아 그러고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리 또 내가 또 놓친 게 있나 무슨 얘기까지를 어디 제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쉽지 않은데 anyway 그래서 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엄마표어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은 저도 조금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뭔가 그런 메소드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했던 게 유튜브로 저도 되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나 하는 거 궁금해서 유튜브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음 저는 그분들의 메소드 되게 존중하는데 거기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내추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 그게 뭐냐면은 엄마 공부라고 하면 어떤 걸까 잠시만요 저의 둘째는 마인을 제일 잘해요 형이랑 하도 싸워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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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도 잘하잖아 no not me 이것도 잘하잖아 not me 내가 한 거 아니야 not me 이것도 잘하고 어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한국에서 좀 하고 있는 많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저는 되게 업골돼 있냐면 엄마들한테 영어 못해도 됩니다 엄마가 영어 못해도 엄마표 영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깨닫게 된 게 36개월 이후부터 이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노출만 시켜줘도 발아가 나오니까 아 엄마 영어 그렇게 못해도 이거 되네 라고 했어요 어 그게 사실인데 36개월 이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스피킹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어머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인풋을 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발아가 나오고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발아가 나오면은 그 발아를 엄마가 막 봐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애들께 딱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영어가 안 되는데 그 큰 애들이 막 말로 이렇게 어 할 때마다 대응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정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왜냐면 저는 어쨌든 스터디 운영을 연마표 영어 스터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정리냐 36개월 전에 부모님들은 영어 좀 못해도 일단 시작은 하셔라 골든타임이니까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노출만으로도 어느 정도 발아가 나오고 애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노출을 많이 많이 시켜 주셔라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그때 그러면 엄마들은 그냥 영어 못해도 이 정도면 훌륭한데 아 이 정도 바라면 만족스러워 이러고서 그냥 레이백 하고 있어야 되냐 절대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를 36개월 이후에 아이의 발아 아이의 입이 빵 트이는 그 모멘트를 위해서 그 이후에 이끌어 가는 거는 엄마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엄마표 영어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좀 보셨고 영상을 보셨고 그리고 저희 솔라시도의 그 발아도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의 메토드에 조금은 신뢰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을 꼭 믿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영어가 되게 중요해요 티키타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원어민이라든지 화산영어 튜터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예를 들면 코로나 걸려 튜터가 오던 튜터가 코로나 걸려 그럴 변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테이블하게 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영어 교육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가 최고다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스터디 멤버 분들한테도 충고를 충고? 충고라는 웃기나 조언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정유씨도 여기 계시는 이제 제이와이홍님도 되게 엄마표 영어를 너무나 잘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그 공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전에는 어쨌든 36개월 전에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공부하고 스피킹 연습을 계속 하면서 엄마의 영어 실력을 쌓으세요 그리고 36개월 이후에 아예 바라가 터진다 그럼 그때 정말 티키타카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은 이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 근데 오드리 내가 영어고무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 원어민처럼 혹은 뭐 되게 플러니 안 나오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를 해서 실력을 늘리라고 하는 그 레벨 그 단계는요 그닥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레벨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가능한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도 거기까지 거기까지 밖에 못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막 하루 종일 영어 캠프를 다 캠프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어느 레벨 안에 위까지 아 뭐라고 해야 돼요 어느 레벨까지는 도달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목표를 처음부터 높게 잡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쓰는 영어 정도 있죠 예를 들면 Did you eat? 뭐 이런 거 What did you do today? 이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할 정도만 몇 문장도 열심히 외워놓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막 이런 대답을 좀 주로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좀 대꾸 정도 이런 정도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만 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라는 거지 아 너무 목표를 네 높게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또 잠깐 볼게요 지금 공부해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영어로 오드린쌤처럼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가요?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도 막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적어도 내가 애들한테 읽어주는 동화책 정도는 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오는지 알고는 읽어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 현타지만 동의합니다 영포자는 그것도 안 쉽지 그러니까 영어 포기자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승아 내 수업을 듣는 거야 아 나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내 수업 피하를 하는데 어 제 수업은 참고로 제 온라인 수업은 그런 영어 포기전제를 위한 수업이에요 혹시 발화전 아예 의사소통할 때 영어로 하고 아 아직 영어를 못하듯이 한국어로도 애기 줘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 발화전 아이들한테는 어 만약에 엄마가 엄마표 영어 해주겠다고 맘 먹으셨죠 그러면은 엄마의 그 그 대화를 한 70% 정도는 엄마가 영어 쓰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 아이들의 모멘텀이 되게 필요해요 아이들의 모멘텀이 필요는 한데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요 그 모멘텀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모멘텀을 기다렸다가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애들은 어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고 그걸 애들이 찾아가기엔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 얼리에이지의 영어 교육은 엄마의 몫이라고 봐요 그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그런 걸 연출하는 것도 엄마의 몫이 좀 중요하다 얘기해줘야 하나요 그때 엄마가 받아주면 좋은 거 같다 인정 인정 라하마님은 어떤 부분에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어? 우리 라하마님은? 어떤 메시지가 와닿으셨나요? anyway 자 그래서 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어 아 그러니까 골든타임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게 왜 이렇게 엄마가 해줄게 많은 거죠?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맞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이제 민스님 저는 정했어요 뭘 정했냐면 저는 저희 애들한테 어 내가 뭘 해줄까 한 거에 저는 그냥 이 엄마표 영어 이거 하나로 정했어요 그 이상은 저는 못해준다 어 그냥 저는 엄마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내가 너희한테 엄마표 영어해서 영어 실력 좀 이렇게 걸어 올려줬잖아 어 그러니까 엄마도 좀 놀 땐 놀게 약간 저는 이런 마인드로 애들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다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엄마표 영어요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제가 이걸 필수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그만큼 제가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강권을 하는 거지만요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지친다 어 나도 지금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버겁다 이러시면요 하지 마세요 어 저는 이 엄마표 영어를 제가 공부하는 엄마가 공부하면서 하는 이 엄마표 영어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요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에요 제가 이거를 아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얘기가 조금 삼총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워킹맘은 옵니다 한국어가 유창한 아이한테는 아예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는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게 좋아 어 애가 만약에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당연히 해줘야지 애한테 애가 이렇게 궁금해하면 그건 좋은거에요 저도 워킹맘이라 노출해 주기 쉽지 않네요 뒤늦게 들어와서 어떤 얘기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영어 대화를 어 더 이어서 하기 힘들다면 영어 듣기 꾸준하게 한게 좋은거 같아요 이중언어 자체가 네발달에도 좋다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거는 체리맘님 저는 그거는 몰랐네요 네발달에 좋대요 저도 어 위에 번역해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알아듣고 저도 엄마 이런 뜻이야 하고 한국어로 확인하고 영어로 대답해요 아 그럴 때는 해줘야지 당연히 음 그럴 때는 그 유나야 해주는 거야 애가 궁금해하는데 너 그거는 못 알아도 돼 이거는 애한테 안되지 안되지 음 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책 3권은 회사 복직 후에도 이어가 볼게요 민스님 이어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민스님 하나 이거 지금 제가 하려는 말 또 있으니까 절대 나가지 말아봐요 엄마가 즐겁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아이랑 하면 좋은 거 같아요 어 언어의 뇌과학 책에 나와요? 대박 아 그렇구나 근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 한 아이당 이중언어 정도는 노 프로블럼 정말 어 이거 이거를 이거 문제되지 전혀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영어도 네이리브 스피커처럼 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 영어 어 언어민처럼 해야 돼 이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딱 원하는 거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죠 저희 그 미국 교회 어 어 봤던 그 가정 어 그냥 한국어로도 소통이 그냥 가능하더라 어려움 없이 전 딱 전 딱 그 정도에요 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 샘 솔라시도는 영유 고려 안 하고 계시나요? 어 제가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요 아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이 엄마표 영어를 제 관점에서 엄마표 영어를 추천하는 이유 아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하고 그 영유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제가 왜 엄마표 영어를 추천하냐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는 베이스에 한해서에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아 그 영어 사교육에 4세 그러니까 5세부터 5,6,7 3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음 근데 보세요 한달에 하나에다 150정도 들잖아요 영유비가 그러면 엄마 쓸 돈이 어디 있어? 어? 엄마가 돈을 어떻게 써?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진짜 남편들이 돈을 엄청 진짜 연봉 진짜 억대 벌어오지 않은 이상 솔직히 연봉 억대도 여러분 세금 떼고 못 떼고 못 떼고 하면은 월 실수량액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어? 그찮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월에 150을 5,6,7 아이들한테 150을 써 그럼 엄마가 쓸 돈이 어디 있냐고 음? 오드리님 수업은 따로 피드가 올라오나요? 오드리님 팔로한지 얼마 안된지라 라방도 처음 봐서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네 얘기하구요 영유 보낼 생각 없어서 일단 엄마표를 해주는데 라이팅 부분이 좀 걸려서 7세라도 보낼까 생각도 들어서요 음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거 조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한거죠 그러다 저희는 이제 애가 둘이잖아요 월 300이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월 300을 그 이 조그만 것들한테 쓰려면은 우리가 월에 나는 한 2,000원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 근데 내가 만약에 월 1,000 벌면서 300 여러분 30%야 30%를 쓴다? 아 아 it doesn't make sense 저한테는 doesn't make sense 였어요 음 솔직히 음 영유 선택은 엄마 욕심보다 아기 기절을 기절을 맞춰주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영유만 보내면 다행이지 예능사교육까지 어 우리 여기 지금 교육적으로 교육비로 플렉스하는 분이 여기 지금 블루메님인데 어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음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고 진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 약속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honestly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니까 아이들 앞에서 영어 노출해줄 때 부부대화도 영어로 하셨는지 어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적어놓고 제가 처음에 난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미국에 있다가 처음에 딱 이렇게 이 동네에 왔는데 여기에 되게 전엄맘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제 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엄마들이랑 제가 되게 잘 되게 잘 껴서 놀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신기해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엄마들이 자기한테 돈을 안 쓰는 거야 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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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 다니는 애들이 영유만 다니지 않죠 그쵸 돈을 잘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어 그때는 애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옷을 어 효연아 안녕 우리 저번 라방 때 어 책 라방했던 작가님 효연 작가님이 들어오셨어요 저 있는데 딱 노리시영유만 보네요 음 그래서 아무튼 저는요 처음에 조금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플렉스 삶을 살았 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쇼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당시에는 저는 그때 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막 싸구려 엄청 막 맨날 사 입어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막 2만원대 원피스 입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미국에서 저는 막 그래도 몇 십만원짜리 막 그냥 원피스들을 서술함 없이 애도 없었겠다 막 사 입었기 때문에 한국에 딱 왔는데 엄마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사실 약간 컬쳐쇼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원피스를 어 60불 그러니까 6 어 3만원 4만원대 원피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처음에 좀 놀랬거든요 옷 좋아하는거 알죠 알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저는 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어떤게 부질없어 어떤게 부질없어요 시크릿 라라베님 옷이 부질없다는거야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내 옷을 못 사고 그런 희생이 부질없다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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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얘기해볼게요 그래가지고 3-4만원 원피스를 사서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겉으로 치는 안했지만 속으로 하하하하 아니 아니 그래도 여사인데 막 좀 꾸며야되잖아 아 영유 다니고 사교육 하하하하 근데 제가 이제 그 엄마들을 만나면서 느낀게 정말 막 그 와중에도 정말 막 저축도 하고 되게 아끼고 아끼고 그 아끼는 와중에 아이 막 교육 보내고 자기거 쓸거 안쓰고 막 엄청 그렇게 다들 절약해서 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처음에 저만 약간 좀 비하인드 된거 같으니까 혼자 되게 도태되는 삶을 사는거 같고 나 혼자 너무 가소비하면서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고나서 제가 애를 낳죠 어 영유 다니면서 사교 5개에요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애를 낳고 나서는 더 엄마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지냈잖아요 어 그런데 저는 애를 낳고 몇 개월 지나자마자 한게 옷 사러 가는거였어요 왜냐면 맨날 임신기간동안 막 이렇게 막 꿇어 입고 뭣도 못내고 그래서 저는 너무 멋내고 싶은거에요 저는 막 이쁜어 빨리 막 사서 입고 싶고 사고 싶은거에요 근데 그때도 되게 그런거를 같이 해줄 엄마들이 주변에 너무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다들 너무 그런 쇼핑을 잘 안하던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쵸 애한테 쓰고 나면 나한테 안 쓰고 살았죠 그러면서 오드린이 보면서 너무 예뻐 보이고 멋져 보였어요 어 이 이 시크릿 라라베님이 산 증인이세요 이 분이 저희 동네 엄마거든요 어 지금 이사 갔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계속 내가 여자로서 나는 애가 있지만 이쁘고 싶고 살도 빼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사실 다 돈이거든요 여러분 어 그리고 막 애기 낳고 났더니 얼굴이 막 피부에 막 진짜 기미 주근깨가 막 이렇고 아 그래서 막 정말 막 우울한거에요 근데 다른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그런 되게 우울한데 그런거를 좀 사람이 쓰면서 해소가 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건 다 동의하시죠 좀 내가 긁었을 때 좀 이렇게 긁었을 때 긁어서 나한테 이쁜 옷이 딱 몸에 싹 감겼을 때 그때 되게 아 그래 내가 여자야 그래 역시 여자는 이쁜 옷을 입어야지 살아 막 이런걸 좀 이러면서 해피하잖아요 근데 월에 내가 300을 쓰면 내가 어떻게 긁냐고 나는 앞치마에 맨날 아기 때문에 언니 안녕하고 지나가보면 내가 추리했죠 아니 내가 또 그러라고 그런건 아니고 알죠 알죠 아시죠 요즘 싹 감기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살을 빼야 되요 그쵸 못 긁어요 못 긁어요 못 긁어요 나 같아도 지금 이제 못 긁어요 그렇게 막 옛날에 저 솔직히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옷에 돈지락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은 좀 철이 들어서 저 몇만원대 옷 저도 입어요 근데 옛날에 저는 진짜 돈 4,50은 우습게 썼어요 옷 한 벌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거에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엄마표 영어를 이제 어 여기 있는 펑 기자가 지금 아직도 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그 라방라는 펑 기자가 저한테 언니 이런게 있어 엄마표 영어라는게 있어 언니 한번 해봐요 라고 이제 권유를 했을 때 처음에 그래 why not 뭐 이럴게 없으니까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바라가 막 잘나오고 시작해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영유 보낼 생각 없으시냐 없으시냐 여쭤보셨죠 저는 있었어요 제가 영어 조기교육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미 미국에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를 딱 임신한 순간 저는 저 애들을 영유를 보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음 이미 하고 있었고 근데 다만 5세부터 보내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어 영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두 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5세부터 보내는 거는 나는 그거는 좀 자신 없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엄마들이 많이 이제 조언을 해준 결과 아 언니 7세 때 그냥 바짝 보내 그래도 뽀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7세 때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음 그래서 이제 엄마 평화를 했는데 애들이 바라가 너무 잘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다 어 이거야 자 그럼 내가 어쨌든 얘네들이 5세 영유비를 아껴줬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실 뭐 돈 300이 없는 건 아니겠죠 지어짜면 나오잖아요 우리 왜 다 지어짜면 왜 마른 걸 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속담이 있듯이 짜면 300은 있지만 그거에 내가 올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어 그래 얘네 바라 나왔네 5세 정도 커버했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00 크다 그쵸 공감 저도 제가 아 셋업이 돼야 하루가 즐겼던데 나는 뿌염도 못하면서 돌쟁이 아들 헤어컨 4만원씩 주고 했다는 그니깐요 왜 그러냐고 돌쟁이들은 어떤 머리를 해도 이쁜데 음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해야돼 솔라씨도 바라는 이미 7세 이상 수준이 아닌가요 완전 이해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저희애들이 바라를 보고서 아 나 이거 엄마패에 열심히 해야지 엄마패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제가 동네에 에스데리 있어요 오파트라고 거기를 가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딱 끊어 딱 끊은거죠 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하면서 긁을 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운동 끊어 필라테스 끊어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엄마패 영어를 내가 하고서 이런 아웃풋을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나 자신한테 쓰는 이 투자에 경제적인 투자에 자유로워지더라 어 이거를 나는 다른 엄마들한테도 좀 그렇게 하게 해야 되겠다 아 제가 또 오지랖이잖아요 저는 제가 되게 좋은 거 제가 경험했을 때 좋고 너무 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암튼 좋은 것들은 저는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이거 해 이거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이 엄마패 영어 일을 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돈도 벌지만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도 이거는 우리 한국의 엄마들한테 정말 되게 좋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들이요 자기계발도 된다는 점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스터디 학생들한테 누누히 얘기하지만 자꾸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나 더 멋진 여자 더 멋진 여성이자 엄마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공부를 하세요 저는 그거 정말 강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재우고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이걸 아이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깨에 돌덩이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아껴서 엄마도 좀 플렉삼을 살고 아 후회되지 않은 삶 엄마도 좀 여성으로서 이쁜 엄마로서 살고 또 똑똑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아이 교육까지 커버가 되는 저는 그런 컨셉으로 이 엄마 병어를 이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아 지금 뭐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에블리맘님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봐야 애들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00% 어 그리고 완전 좋네요 저도 음 절 위한 소비로 리프레쉬 한 뒤 애들에게 더 집중해줘요 아 이 소비는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바인드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음 솔라시도는 엄마하고도 잘 맞지만 둘이라서 그런지 파트너십이 잘 돼서 서로 위민 같아요 아 그거 있어 정말 저는 이게 염화평화가 특히 너무 저는 해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애들이 어디서 바라가 나오잖아요 제가 안해서도 돼요 이제 둘이서 서로 티키타카해요 진짜예요 그리고 솔라가 약간 그래도 시도보다 어이가 딸리거든요 시도가 하는 말들을 카피해요 솔라가 배워요 음 아 아들 영어 거부하여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육아 분리가 현실에서 어려운데 아 길 가르쳐 줄 때 정말 애들이 오 우리 엄마 눈 띵띵해요 어 여기서도 지금 시크리 라라벤님이 경험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원어민들한테 그 길 가르쳐 줄 때 애가 바라보는 엄마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공감돼요 오늘 라방 박제합시다 박제 어 감동까지 버그네님 아 좋습니다 그 저는 정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어 이거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어 행복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정말 짐작처럼 이 공부를 하지 마세요 저장 되나요 아 이거 저장 네 이따가 제가 저장 누르면 될 거예요 음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런 마인드로 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어떤 분이 이게 너무 스트레스고 하 여기서 내가 또 얼마큼 더 해줘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하지 않으셔도 좋다 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엄마표용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이런 바라나와서 저는 그 돈으로 그 교육비로 내가 플렉스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저는 사실 뭐 주변에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막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막 그렇게 호텔 다이닝 다니고 막 그렇게 옷 사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교육비 300을 들 돈을 월에 300 될 돈을 애들이 너무 세이브를 많이 해 줘 가지고 정말 그렇게 써도 월에 5,60밖에 안 돼요 제가 사실 인스타에서 뭐 이렇게 보여드린 거 봤잖아요 저도 막 비싼 건 안 사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써도 한 5,60 좀 많이 피부과 레이저 좀 끊고 이러면은 목돈 들어가지만 저는 그렇게 막 써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을 쓰면서 내가 또 100,200 쓰는 거라 긁는 거라 이렇게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진짜 뭐랄까 원플러스 원이 아니라 원플러스 투가 되는 거 같은 거예요 이 엄마표 영어 조기 영어 교육을 엄마표 영어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강추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 일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제 수업에서 어쨌든 제가 많이 이런 말들을 수업 영상에서 계속 얘기해요 엄마들한테 어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애들 교육비 좀 줄이고 당신 옷 사라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업 중간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에요 저희 남편이 문자가 왔는데 시끄럽다고 정말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자 애니웨이 어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도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부 대화 아니요 저희 남편이랑 저는 영어로 절대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문법 대화 학습적으로는 못하는데 애들 영어책은 잘 읽어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언니가 공부한다고 CNN을 매일 틀어놔서 영어 발음은 좀 건졌어요 우리 명선이 영어 좀 하나도 궁금해지는데 명선이 한번 나중에 전화로 한번 애들 교육비 줄일 거 없나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세요 상은씨 그게 꼭 영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 이거는 못해요 이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술교육 엄마표 미술 집에서들 엄마들이 막 인스타 보니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못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막 쓸고 닦고 하는 거 못하거든요 잘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달란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집에서 엄마표 미술교육 시키고 그 미술비 뭐 한 달에 뭐 2, 30을 잘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엄마표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될 거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아빠도 솔라씨도에게 영어를 해주시나요 어 이 트러블 트러블 메이커님 아 이거 좀 얘기 좀 진짜 긴데요 저 문을 닫고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여기 나와서 혹시 솔라씨도 좀 크면 시키고 싶은 사교육 있으세요 아 네 있어요 제가 이것도 그러면은 조금 사교육 얘기는 2주에 처음에 저희 남편이 저 엄마표요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되게 돈 많이 줬을 거 같죠 아니요 너무 싫어했고 반대했고 방해했어요 수업료 수술 챙기기 응 방해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 남편은 제가 영어로 한국에 왔는데 저도 영어를 이제 자꾸 안 쓰면 줄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영어로 막 좀 하자고 연습 좀 해달라고 그래도 저희 남편은 자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뻔히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 거 알고 영어 못하는 거 아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안 해줬어요 저하고 절대 영어 대화 안 해줬고 그리고 제가 애들 키울 때 앞에서 영어로 저희 애들 18개월 때부터 제가 이제 영어를 시켜줬으니까 막 이제 막 앞에서 막 원맨쇼를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도 막 뭐 are you hungry?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 남편이 아 그거 너무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고 너 혼자 원맨쇼하는 거냐고 되게 싫어했어요 음 안녕하세요 보은님 네 암튼 처음에 너무 싫어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들이 바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자기 방해하고 도움주기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바라가 나오니까 그리고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대리 뭐 렛츠고 아웃 이런 식으로 말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는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근데 아주 자주는 안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저희 남편이 자주 해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오히려 저는 요즘은 이제 한국 책도 되게 많이 같이 읽어줘요 한글 책도 많이 읽어주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부부끼리 부부끼리 대화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 아빠들이랑 그리고 사교육 네 저는 음 저희 아이들은 물론 이제 애들이 공부 쪽에 재능을 보이면 공부 시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좀 예체능 제가 예체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자애들이고 해서 저는 좀 예체능을 시키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제가 제가 희망하는 거는 미술 인데요 그건 애들이 따라줘야 되겠죠 근데 음 저는 예체능을 만약에 한다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무용 뭐 괜찮아요 애가 만약에 그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어 굉장히 서포트해줄 의향이 있고 저도 무용을 했거든요 무용을 7살 때부터 해서 중학교부터 예술중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예중예고를 나왔는데 저도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가지고 그 학교를 다녔던 게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아예 중학교부터 저처럼 예중을 보는 생각이 아주아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아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저한테 애들 저희 애들 한글 읽을지 않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5세부터 애들이 한글 읽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주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음 주변 엄마들 선배만들한테 저는 조금 조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 지금 애들이 잘 영어도 잘 읽고 한글도 잘 읽게 된 엄마들 말로는 너무 읽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춰도 된다 5세때까지는 그렇게 조언을 줘가지고 저는 지금은 그냥 읽어만 줘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영어책 한국어 한글책 다 다양하게 고루고루 두 개 다 밸런스 밸런스 맞춰서 읽어줘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책을 많이 읽어주면 애들이 알아서 그 책을 읽게 된다라는 엄마들의 공통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글자를 처음부터 빨리 받아들이는 게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책 그림책을 봤을 때 아이들이 자꾸 상상을 하고 그림을 보면서 그게 창의력에도 좋다 그런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네 저는 그거는 좀 별로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텍스트를 늦게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 보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엄마들이 제 주변에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저의 아이들이 어 창의적으로 자랐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예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무대에서 정말 난다긴다하는 예술가들이랑도 제가 활동도 해봤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 감수성 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 진짜 그런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거나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늦게 레터를 읽게 되는 게 좋다고 하면은 저는 네 왜냐면 우리가 결국엔 다 읽게 되잖아요 그게 누가 더 빠르고 늦냐에 따라 차이지 결국엔 다 읽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네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조바심도 되지 않고요 읽을 준비가 되면 영어도 한국어도 갑자기 읽어요 진짜로요 어 신호를 딱 주는데 그때 후룩 가르치면 금방 읽어요 어 이거 너무 좋은 네 후기신 것 같아요 정유씨 저희 애들도 요즘에 좀 자꾸 글자에 관심이 보이긴 해요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요 알파벳을 어 자꾸 읽으려고 해요 책에 급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냥 계속 계속 다독을 하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르친다 하면 저는 6세때 알파벳이나 한글 그런 레터를 내년부터 좀 가르칠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글 읽는 거 빠르지 않아도 관심 생기더니 짧은 시간에 줄줄 읽게 됐어요 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우리 애기는 글을 4살부터 읽어서 대박 본인이 너무 원해서 근데 나도 일찍 글 깨우치는 거 원치 않았어 그렇구나 손의 힘이 중요해요 글씨 쓰는 걸 더 어려워해요 책 못 읽는 애는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공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정말 그런 분들은 대치동 보통 가야죠 어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쪽으로 그래서 재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대치목동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치목동 라이딩 다니고 막 학원 셔틀 할 거 생각하면은 저는 그쪽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벌써 생각만 해도 숨막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조금 예술 쪽 하면서 조금은 프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지금 벌써 아 12시 반이네요 음 자 어 여기서 저희 오늘 라방을 솔라씨도 바라가 좋은데 영어책은 어떤 거 보나요 아 영어책이요 아 근데 지금 저희 애들은요 사실 책으로 바라가 나올 케이스는 사실 아니에요 물론 책이 바라가 나오는데 일조는 했지만 제가 정말 효과를 본 건 티키타카에요 어 계속 말 걸어주고 어 계속 그렇게 한 거에 좀 일조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책은 어떤 책을 음 어떤 책을 주로 보냐 이거는 그 에이지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읽는 책들은 정말 대중없이 애들이 그냥 픽업해 온 거 다 읽어주거든요 근데 페퍼피그를 갑자기 요즘에 좋아하네요 어 페퍼피그 요즘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구요 솔라시도라면 글자 안그래쳐도 어느 날 스케치북에 고양이 그리고 캣 써서 올 거예요 아 그럴까 올 거 같아 이렇게 급 종료한다고 아니 지금 12시 반이잖아 진짜 티키타카가 최고인데 미안하다 얘들아 현승아 우리 지금 저기 너무 1시까지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니니 지금 2시간이야 저기 끝내기 전에 오드리 클라스 정보 좀 주시면 안되나요 혹시 G는 수강 등록 안되나요 아 제가 이거 아 맞아 이 얘기를 해야되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영어 거부한다는 얘기 또 해주신다고 이거 영어 거부 얘기는 제가 라방 이 편에서 이 거부에 관해서 한번 따로 얘기할게 진짜 이거는 진짜 또 1시간 또 걸려요 죄송해요 또 올게요 진짜 제가 바로 바로 또 2부에서 할게요 진짜 약속합니다 첫째 6살인데 바라가 확 되니까 책도 파닉스 없이 동글자로 거의 있고 한글은 어린이집에서 읽는 애들이 있으니 갑자기 손편지 써봐서 와 대박이다 갑자기 손편지 쓴다고요 요즘 코코멜렛 컨텐츠 추천해요 아 코코멜렛은 뭐 그냥 교과서죠 담주에 이브해요 담주? 담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브를 이 엄마표 영어에 관한 그거를 이브를 진짜 꼭 준비해 볼게요 음 진짜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그 수업 얘기는 근데 너무 도움 많이 되는 내용이어서 눈을 못 뜨겠어요 담에 꼭 이브 해주세요 아 네 정말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제가 그전에 라방했던 주제가 너무 막 진짜 좀 재밌는 거였잖아요 인스타 파리 피플에 관해서 막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너무 아 좀 시리에스한 주제로 갑자기 이거 라방하게 돼서 아 좀 지루하시면 어떠나 되고 고민했는데 어 진짜 이게 터지네요 또 미치겠다 음 시간은 지 몰랐어요 아 저도요 시간은 지 몰랐는데 근데 지금 12시 반인 거 보고 좀 어차피 깜짝 놀랐어요 음 늘 라방 유익해요 또 한 번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좀 마음이 왜 급했냐면요 제가 원래 금요 라방 했잖아요 금요일 날 했잖아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그 배구 시합 때문에 오늘로 미룬 건데 사실은 내일이 이제 그 기독교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 예배를 보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해요 음 엄마의 행복과 아 행복과 소비 진짜네 힘없고 가요 아 정말 엄마가 행복해요 애가 행복하다는 거 2부에서 36개월 이상 아이들 타겟으로 부탁드려요 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구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하자면은 어 제가 원래는 이 5기를 제가 지금 4기까지 이제 운영을 한 거예요 저희 스터디가 그리고 이제 5기는 사실은 제가 좀 요즘에 건강이 그러니까 뭐 병을 질병을 얻은 건 아니지만은 그 체력에 한계가 와서 그리고 또 그 체도 하면서 기력이 많이 일어서 가지고 암튼 그래서 이제 조금 쉬고자 했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자극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인하여 안되겠다 내가 이거 좀 어 열심히 홍보를 해야되겠다 이런 좀 마음을 먹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 또 시간 지나니까 또 되게 흐지부지 되고 아 또 아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건강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5기를 모집을 이제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어 8월 한 달은 제가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언제 시작을 하냐면요 9월부터 아 9월부터 스타트하는 모기를 제가 이제 모집을 할 거고요 요번에는 제가 이제 투트랙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영어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제 이거를 좀 들으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지금 원래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되게 타이트했어요 그리고 스탭분이 따로 있으셔서 이제 그 제 수업을 잘 보고 있는데 출사 체크도 매주 하고 그 매주 뭐 과제 체크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안 할 경우 벌금도 다 보게 과징하고 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업 내용 뿐만 아니라 물론 수업 내용 자체도 저는 자부심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수업비도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었고 근데 뭐 진짜 막상 들어보시면 돈이 아깝진 않습니다 anyway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체제는 원래 그래서 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고 너무 체크할 게 많고 생겼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요즘 코로나인데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는 빼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좀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그런데 주변에 그 제 학생들이 선생님 그렇게 하면은 저 완전 못했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 중간에 들고 그냥 듣다가 기부합했을 거 같아요 라는 의견들이 대세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이 영어 수업을 듣는데 내가 완주가 목표다 정말 시작을 했으면 정말 완주를 목표로 제대로 수업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프라이빗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어디서도 못하셨던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트랙은 뭐냐면 그냥 영상만 제공하는 거예요 대신 수업비를 좀 다운시켜서 그래서 기간 안에 당신이 듣던 못듣던 간에 그거는 it's up to you 그냥 그 학생에게 다른 온라인 그런 브랜드처럼 똑같이 그건 학생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전가시키고 대신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더 저렴한 수업비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기로 최근에 아마 3일 전인가 저희 스태프하고 의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라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저한테 주셨던 멘트들을 좀 한번 제가 리뷰를 한 다음에 제 수업이 정말 필요하시겠다 하는 분들한테 두 분께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수업비에 어떤 트랙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 프라이비 트랙에 들어오셔도 되고 그냥 나는 수업 영상만 시청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둘 중에 어떤 트랙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트랙의 수업비에 50% 할인권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완전 프리로 해주지 또 뭐 50%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믿는 거는요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공부를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긁어야 돼요 여러분 긁어야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 공부 같은 경우도 정말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받는 수업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비 프로그램은 그래도 수업비가 있기 때문에 50%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그냥 영상 트랙으로 시청 트랙으로 얘기하시면 거기에 또 30% 그래서 아무튼 50% 할인 수강권을 두 분께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정말 여기 지금 펌 기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라방 안에 펌 기자한테도 안 해줬던 혜택입니다 펌 기자도 그냥 풀 수업비 다 내고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건 진짜예요 지인들한테도 안 하면 안 했지 너 할 거면 돈 다 내고 들어 그래야 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업비는 다 받았습니다 정말 없던 혜택이에요 지인한테도 특히 오늘 이 라방 정품으로 딱히 드릴 건 없고 이걸로 하면 어떨까 좀 생각해서 드리는 거니깐요 근데 이러셔도 돼요 야 나 필요 없어 나 안 받았겠어 이러시면 다음 분에게 기회가 50% 50% 50% 50% 50% 50% 50% 그러면 어쩔 때는 40회를 끌어 놓고 10회 못 하고 그냥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냥 긁어요 그래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10회나 못 들어갔어 라고 생각 안하고 그래도 30회는 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합니다 맞아요 돈을 들여야 열심히 해요 프라이브 트랙은 비대면 실시간 영상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비대면 영상 수업 아니에요 녹화 수업이고요 Anytime, Anywhere 어디서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제 수업을 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저희가 화상체 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자요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4주에 한 번 정도? 기존 학생은 안 되나 봐요 기존 학생은 코로나 끝나면 선생님과 식사권 주세요 우리 그 식사권 그거 경품 우리 있었잖아 에블리맘님 이미 그래서 두 분이 타셨어 이렇게 할게요 기존의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다른 거 내가 준비할게 그래 오늘은 그냥 내 수업 안 들었던 분들에게 드리고요 새로 수업 들으신 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다음에 펑 기자님하고 또 올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럼 또 뵐게요 빠이빠이 뭐지? 다음 다음에 뵐게요 그래서 뵐게요 제가 여기 뵐게요